한 번 듣고 다섯 번 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8강 이다수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뒷부분이죠. 검문세조끼, 신진사대부기, 마지막 대외환진기까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강에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앞에 문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싸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막 싸우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언니랑은 정말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아직도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내 앞머리가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싸웠는데 남들이랑 막 이렇게 싸웠던 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개인의 성향과 맞물리는 게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존심을 그냥 굽히고 앞에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깨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서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의 국제정세에 따라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공격인가 수비인가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이전 시간에 고려시대 전반적인 지배층의 성향과 지배층으로 시계를 구분해 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외 항쟁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서 고려시대까지 와봤어요. 고려시대에서도요. 우리가 자세하게 세 개를 나눠봤습니다. 보통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데 조금 더 쪼개보자고 했죠. 그래서 전기를 초기랑 중기로 나누고 무신지권기 이후의 후기를 무신지권기 원나라 간섭을 받았던 80년 동안 마지막 말기로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배세력의 변천이었고요. 처음에는 고려를 열었던 세력, 호족들,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이들이 공음전, 음서, 무슨 글씨? 음자 주목해서 보라고 하셨죠. 보라고 했죠. 이 음이 들어가는 이 집안의 배경을 통해서 특권 귀족화했습니다. 문벌 귀족이 됐고요. 권력의 불균형, 문벌 귀족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시 원간섭기가 됐고 원간섭기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기준이 하나예요. 원나라의 아부하는 세력, 친원파 세력의 권력을 잡습니다. 이들을 건문세족이라고 했죠. 자, 원나라가 점점점점 약해지면서 다시 고려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던 사람들,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말기입니다. 그럼 오늘 고려시대 정치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되는 키워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문세족기, 신진사대부기, 대외항쟁과 관련해서요. 건문세족의 의미,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내정간섭기구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기구였고 언제 폐지가 되는지 살펴보실 거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우리 영화 쌍화점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인물이었죠.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 개혁가였던 인물들, 신진사대부의 역할, 전민변정도감의 의미, 그리고 노비안검법과 어떻게 유사한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항쟁에서는 서희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빨의 귀재, 협상의 귀재, 서희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강동육주가 어디인지, 윤관이 뭐를 만들었어요? 별기군 아니에요. 별무반을 만들었던 내용, 김윤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별조까지 몽골에서의 항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건문세족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무신집권기 이어서 지금부터는 원나라 간섭기 혹은 건문세족기라고 부르는 시기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문세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건문세족이 됩니다. 정말 뚜렷한 기준 없이 원나라에 아부하는 세력, 원나라에 부합하는 세력들이 건문세족이 되는데요. 뭐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몽골어를 잘해서 건문세족이 된 경우도 있어요. 당시에 몽골어 고액과외가 열풍이 불 정도로 몽골어가 굉장히 떴었다고 하고요. 매를 잘 키우는 사람 등등 해서 건문세족이 다양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건문세족이었는가가 아니라 건문세족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는가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건문세족의 여러 가지 권력 유지 장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건문세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이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뭐를 활용했을 것 같으세요? 그쵸. 편법을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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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서를 활용해서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엄청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요. 엄청난 대농장. 땅이 얼마나 크냐면 내 땅이 어느 정도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산부터 저 산까지 산과 산을 경계로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이들의 속성을 얘기를 하려면 그냥 한 가지 속성밖에 없습니다. 원나라의 친한 세력 친원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문세족기는 전근대판, 근대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제강점기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약간 일제강점기보다는 건문세족기로 그냥 편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선생님은 공부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건문세족기이기도 해요. 진짜 힘들었겠다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80년이.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시간, 아주 힘들게 살았을 그 시간으로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원나라 간섭기의 모습들을 살펴볼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원나라 간섭기 어떻게 살았을까? 당연히 진짜 원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하겠죠. 심지어 영화 쌍화점 다들 보셨죠? 다 보셨더라고요. 쌍화점 보면은 막 진짜 왕이 아이를 갖는 문제까지도 간섭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내정간섭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세 가지 파트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나라는 고려를 부마국으로 만듭니다. 부마가 뭐냐면 사위국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의 나라. 원나라의 황제는 장인어른이 됩니다. 호칭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왕의 묘호, 죽고 난 다음에 붙이는 이름에는 원래 선생님 용어 정리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절대로 무슨 글자가 붙지 않냐면 충자가 붙으면 안 돼요. 왕은 만 백성의 충성을 받는 존재이지 자기가 충성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원간섭기 때 왕들의 이름에는 충이 다 들어갑니다. 충, 요거를 통해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원나라의 충성을 다해라. 장인의 나라의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충, 땡, 왕 이렇게 등장을 하면 원간섭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정간섭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내부 정치를 간섭을 한다는 거죠. 자, 뭐를 설치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데요. 행성은 그냥 기구라고 하는 뜻. 우리 살피정자 기억나시려? 눈 작게 뜨고 백성들의 살림살을 살핀다. 정동이 중요해요. 동쪽을 정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동쪽을 의미하는 게 일본입니다. 자, 몽골이 일본의 원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세웠던 것이 원래 정동행성이에요. 그런데 일본 원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해요.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했던 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자, 이 정동행성을 관리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감시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다루가 치예요. 치. 몽골어로 뭐뭐 치 라고 하는 게 사람, 관리 이런 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아있죠. 양아치 할 때 치. 그리고 벼슬아치. 뭐 이렇게 사람을 약간 얕잡아서 부르는 말에 들어가 있는 아직까지도 이런 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정 간섭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영토도 뺏어갔어요. 서경, 그러니까 평양 지역의 동영부를 설치하고요. 뭘 설치했다는 게 여러분, 뭐 거의 진짜 뭐 이렇게 사람을 갖다 놨다던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를 원나라에 뭐 이런 지칼지처럼 다스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에는 탐나총관보를 세웠는데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비교적 일찍 돌려줘요. 빨리 돌려주게 되는데 제주도가 지금도 가면 여러분들 말들이 이제 자라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말들이 뛰어넘기 좋은 목초지가 형성되기 좋은 곳이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특별 자치도시를 예전에 거의 몽골의 기병부대의 말들을 육성하는 그런 목장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 우리나라의 철령 이북에는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했는데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쌍성총관부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공민왕 때 되서야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모습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닥치는 대로 뺏어갔죠. 경제적으로는 수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인적 수탈, 물적 수탈 너무너무 많이 뺏어갔는데 사람은 특히 뭘 가져갔냐면 고려의 어여쁜 처녀들, 미녀가 핵심이요. 공녀들을 데려갑니다. 공짜가 받칠 공짜라 그래서 여자를 마치 물건처럼 받치는 걸 뜻해요. 공식, 비공식 통계를 다 합쳐서 추산을 해보니까 약 2천 명 정도를 데려갔더라고요. 엄청나죠? 고려의 처녀들을 데려갔는데 충렬왕 때는 10명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2명만 받고 나머지는 추녀라고 돌려보낸 기록이 있어요. 미녀만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녀를 받고 이런 것들 상황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여자들이 10살만 되면 결혼을 하는 조혼의 풍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공녀들은 원래 외국에 나가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연구도 없는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정말 몇몇은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런 드라마들을 보고서 공녀로 간 사람들이 헝우도 되고 되게 똥똥거리고 살았던데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드라마는 정말 드라마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당시에 공녀로 갔다가 황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이 기왕우죠. 기왕우의 실물 초상화라고 남은 건데요. 당시에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미녀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네, 선생님은 이때 태어났으면 미녀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얼굴이 동그래서 어떤 학생이 사탕 물고 수업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이에요. 막 되게 동그랗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상이 미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우가 다른 나라의 공녀로 가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해서 막 이게 우리 엄청난 자랑스러운 역사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게 미친 영향은 폐단이 많았습니다. 기왕우의 오빠였던 기철, 일당이 본문세적으로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공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건도 많이 뺏어갔어요. 금이나 은이나 인삼뿐만 아니라 또 뭐를 뺏어갔냐면 매를 뺏어갔는데 매가 좀 의외죠. 몽골 풍습 중에 매사냥이 있어요. 그 매사냥에 필요한 매를 데려갔습니다. 이 매를 공급하는 기구를 응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랑 얘기가 통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매를 잡으려면 막 정말 이 산 저 산 뛰어다니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겠어요. 할당량을 못 채우며 맞고 막 이러니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들 이런 모습들, 수탈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건문세족이 성장을 했고요. 건문세족들이 당시 했던 일들이 대농장을 경영을 했다는 거는 누구의 땅을 뺏었다는 거잖아요.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고액의 이자, 사체죠. 사체를 쓰게 하고 그 빛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고 대농장을 이제 경쟁을 시키는 그런 패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몽골풍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변발이 있죠. 뭐 변발, 몽골풍이라고 하니까 몽골의 풍습이 너무 유행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아서 변발을 했다. 이런 개념 당연히 아니고요. 강제적인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었겠죠. 머리를 미는 걸 뜻해요. 뒤를 땋는 모습.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철저하게 훼손됐던 그 시기가 바로 권문세조끼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원나라가 몽골 쪽에 이렇게 강할 수 없겠죠. 역사에 영원은 없습니다. 원나라가 약해지고 다시 중국의 전통민족들이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게 되면서 원나라 약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말기,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기입니다. 자, 그러면 권문세조끼 총 정리해보고 우리 신진사대부기 넘어가 볼게요. 원나라 간섭을 받았던 시기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원나라의 간섭들, 키워드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위의 나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마국으로 표현을 했고 충땡왕 해서 왕의 묘호에 충자가 들어갔다. 내정간섭, 심하게 받았죠. 뭐를 설치했어요? 무슨 행성? 동쪽을 정벌한다라고 해서 정동행성 설치했고 이 정동행성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뒤에 치 붙었었죠. 다루같이 파견돼서 내정을 간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토를 뺏어가서 영토가 축소가 됐고 여러 곳에 이런 기구들을 설치했지만 특히나 기억이 되는 부분이 천령이북의 쌍성총건부였죠. 경제적으로는 인적수탈, 물적수탈 생각해서 키워드만 뽑아보면 인적으로 여성들, 공녀 데려갔던 부분 매응방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친원파 권문세족이 성장해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노비로 만들고 토지 뺏어가는 모습들 사회적인 모순들이 나왔고요. 문화적으로는 몽골풍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머릿속에 넣고서 우리 신진사대부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신진사대부기로 가볼게요. 신진사대부는 말 그대로 새롭게 진출한 그립는 선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요 경제적인 기반부터 한번 볼게요. 신진사대부는 약간 향미의 자제들 중에서 공부한 사람들 정도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으로는 지방에서 엄청 큰 토지는 아니더라도 먹을만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소지주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하죠. 그런데 중간 정도 아니면 작은 정도로 땅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개혁을 꿈꿨습니다. 이들은 개혁 세력이에요. 선생님 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개혁을 꿈꿨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신진사대부들이 특별하게 정의로 와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역사도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거를 뺏겨야지 움직여요.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고 남이 당하는 것까지 봤을 때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걸 뺏길 때 움직여요. 신진사대부도 그랬어요. 중소지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늘려가면 분명히 누군가의 토지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신진사대부의 토지도 건드렸겠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아니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적으로는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에 관리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고쳐보려고. 그런데 관리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왜요? 이미 중앙의 여러 관직들은 음서로 권문세족들이 꽤 차고 있으니까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힘들었어요. 세금을 수탈하는 일들이 권문세족이 많았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공공의 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왕이 또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말기에 가장 중요한 왕이죠.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감정입 한번 해보세요. 나라 말기에 겨우 원나라가 좀 약해져서 다시 고려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시기예요. 공민왕이 해야 했던 일은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몽골의 색깔 빼기 원나라의 반대에서 자주성을 찾는 것과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서 왕권, 땅에 떨어진 왕권을 강화하는 일 두 단계예요. 1단계 반원자주, 2단계 왕권 강화. 자, 반원자주 정책은요. 선생님이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이 권문세족기 일들 반대로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선적으로 나라를 간섭하는 정동행성 폐지하고 쌍성총관부 뺏겼던 영도 회복하고 기철을 땅, 권문세족 축청하고 나라 안에 몽골풍, 변발 다 못하게 하고 푸르게 하고 원나라의 색깔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개혁 1단계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1단계가 마무리될 때쯤에 공민왕한테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옆에서 너무너무 잘 보좌해주던 부인 노국공주가 죽은 거예요. 원나라 때 부마국이라 그랬잖아요. 원나라 간섭기 때는 공민왕도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국공주도 원나라 사람이었는데 고려 사람보다 고려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공민왕한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도 실제로 노국공주였고요. 공민왕은 오히려 좀 세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국공주가 오히려 좀 괄괄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용기를 많이 주고 정치 파트너로서, 부인으로서 이렇게 내조로 많이 해줬는데 노국공주가 죽게 됩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민왕은 이게 슬픔 안에 잠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이런 개혁의 끈을 좀 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당시에 개경 주민들 있죠? 수도 주민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스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돈이었는데 신돈에게 개혁의 바톤을 딱 넘겨줬던 게 이 2단계일이에요. 왕권 강화 정책이 나오는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자, 왜 신돈이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신돈의 악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역사 속에서는 안 좋게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들도 많은데요. 그럼 재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혁명보다 힘듭니다. 혁명이 뭐냐면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 진짜 한 그 차이에요. 혁명은 틀 안을, 개혁은 틀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혁명은 틀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고려 안에 모순된 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개혁이라면 고려 자체를 없애고 다른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기존의 어떤 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과 또 결탁해서 이 또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신돈이 딱이었던 거죠. 신돈은 스님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절 노비였기 때문에 신돈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걸 좌지우지할 가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돈을 개혁의 중추에 앉히고 신돈은 자신의 개혁 파트너로 신진사대부를 선택을 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죠. 당시에 가장 큰 모순점이 뭐였어요? 검문세족을 아무리 뿌리 뽑으려고 해도 검문세족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 평민들을 노비로 만들었고 토지도 빼앗았잖아요.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 그거를 바로 시행했던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 토지와 백성을 변정 바르게 분별하는 도감이 뭐였어요? 임시기구였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평민으로 토지도 뺏긴 것들 이제 풀어져서 만들어낸 바로잡는 기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광종이 실시했던 노비안검법과 굉장히 유사하고 실시된 이후에 효과도 비슷합니다. 노비를 양인으로 바꾸면서 세김돌리고 검문세족의 기반도 약화시켰죠. 그런데 나중에 신돈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신돈을 나중에는 막 왕이 되려고 한다. 역모죄로 이제 몰아가게 되면서 신돈도 처형이 되고 공민왕도 이제 살해당하게 되면서 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고려에 이 생명의 불씨가 이렇게 싹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 남은 세력이 있어요. 고려의 마지막 희망, 멸망을 해나가지만 고려에서 건질 만한 마지막 세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신진사대부였죠. 자, 고려가 멸망할 그 시기에 신진사대부들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온건파와 혁명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급진파와 온건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온건파는요. 고려를 유지하되 고려 안에서 고치자라고 하는 거였고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였어요. 혁명파는 고려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정도전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시기에 그런데 신진사대부에도 떠오르는 세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외부에서 침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이따 대외항쟁할 때 볼 거예요. 그 침입이 많았을 때 이 침입을 물리친 사람들이 딱 새롭게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 신행 무인 세력이 바로 이성계와 원래 이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던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대립관계는 어디에 형성이 될까요? 최영이랑 이성계? 아니죠. 최영과 이성계는 실은 뭐 이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였어요. 이성계가 더 이제 신의였으니까. 대립관계는 여기죠. 온건파와 혁명파. 완전히 생각이 다르니까. 여기서 관건은 온건파와 혁명파 중에 누가 먼저 이성계의 마음을 잡느냐였어요. 왜일까요? 왜 최영은 아니었을까? 최영은 이성계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노장이었고 이성계는 막 이제 진짜 떠오르는 스타였으니까. 이 이성계와 누가 손을 잡느냐가 고려의 향배를 결정짓는데 유리해 보였던 건 원래는 그냥 여러분 배경지식으로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정몽주였어요. 유리해 보였던 거는. 정몽주 자체가 원래 이성계랑 친분이 있었고 이성계의 아들들이랑 친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끌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난 순간 이미 고려의 운명은 결정이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끌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이게 막 케미가 있잖아요. 화학적 작용이. 둘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정서가 있었어요. 비주류라고 하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정도전은 과거의 급제한 굉장히 엘리트로 보이지만 엄마가 천추회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녀서 사람들이 뒤에서 킥킥대고 막 이렇게 놀리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실력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꿈이 있었고 이성계도 원래 어릴 때는 북방 여진족들이랑 등굴면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무인으로 인규를 끌었지만 야 저 북방 촌놈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이 맞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된 거죠. 때마침 때도 좋았어요. 기억나시나요? 공민왕이 수복한 땅. 천령 이북의 쌍성총관부죠. 기억나시죠? 그 천령 이북지역에 대해서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되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최영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게 본대를 보여주라면서 이성계를 출병을 시켜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자기 군인을, 군대를 이끌고서 요동을 정벌한다고 나섭니다. 배경지식으로 그냥 지금 들어만 두세요. 요동 정벌을 가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군대를 끌고 하잖아요. 최영장군은 안 왔잖아요. 지금 시대는 고려 말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한테 만약에 죽으면 자기 군대와 자기는 몰살당하고 이거는 개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이 전쟁을 지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피력을 해요. 근데 왕이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거기가 위화도인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돌려서 고려로 가서 최영장군을 제거하고 왕을 끌어내린 이후에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죠. 그렇게 조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고려 말의 모습이에요. 우리 고려 정치의 아주 거대한 서사를 두강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총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진사대부기는 우리가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살펴봤어요.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반원자주정치라 그래서 원나라의 색깔을 빼는 것들 몽골풍 금지하고 정동의성 내정할 섞이고 없애버리고 기철일당 이제 몰아내버리고 숙청하고 하면서 자주성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돈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신돈과 신진사대부가 뭐를 설치해요? 전민변정도감 설치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하는 모습들 바로 보였습니다. 시대도 시대였고 당시에 신돈도 죽고 공민왕도 죽고 외세의 침입이 거세지게 되면서 개혁정치는 아쉽게도 성공은 못해요. 하지만 남아있던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총복습 해보면요. 조선이라고 하는 정치 파트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눴어요. 전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바뀌게 된 후기는 무신집권기와 자동으로 놔야지 여러분 이제. 그쵸. 원나라 간섭기, 말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배세력의 벤천이었는데 우리가 호족 지배기 때는 왕을 3명을 살펴봤어요. 민심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호족을 통합했던 왕건 왕건 결혼정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후에 왕건의 혼란을 바로잡고 왕건을 강화시켰던 왕 광종 광종이 너무 왕건을 강화시켰다면 신권과의 조화 속에서 체제정비를 했던 왕 성종까지 살펴보고 체제정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도양계라던가 아니면 이성육부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내용들 살펴봤었죠. 자 호족 지배기 이후에 호족들이 권력을 독점해 나갔어요. 공음전과 음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문벌귀족이 형상이 됐었는데요. 문벌귀족은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독점해 나갔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사건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붕괴한 이후에 무신집권기를 봤어요. 무신집권기는 하극산 길을 지나서 최씨 안정기 그리고 붕괴기까지 살펴봤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를 봤습니다. 이 시기 정치적으로 어떻게 내정간섭을 당했는지 경제적으로는 공렬하던가 매를 뜯겼던 그런 모습들 사회적으로 친원파의 모습들 문화적으로 몽골풍이 유행하던 모습들을 봤고요. 이런 색깔들을 쫙 빼내면서 뭔가 개혁하고자 했던 모습들을 바로 신진사대부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왕 기억해야 돼요? 신진사대부기에서는 공민왕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전민, 변정도감, 신돈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신흥무인 세력과 혁명파 세대부의 결합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중세 고려 정치 파트는 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려시대의 무수한 대외항쟁기 싸움에 대처했던 고려의 자세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전쟁사 파트인데요. 고려의 대외항쟁은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침입이 많았던 시기 중에 하나 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족 지배기 10에서 11세기에는 거란족이 쳐들어왔어요. 거란족은 엄청 세요 여러분들. 거란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을 정도로 셌던 북방민족이니까 군사력이 셌습니다. 12세기경 문벌귀족기 시기에는 바로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무신지권기에는 몽골족이 그리고 건문세족기 때는 원나라 간섭을 받았고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외국과 침입을 해왔던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비냐 공격이냐는 각 시기의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호족들은 성향이 어때요 여러분. 나라를 그래도 처음 만들었는데 전쟁이 난다고 지제에 주랭랑을 치진 않겠죠. 이들은 초기의 모습 개혁적이고 자주적입니다. 잘 싸우네요. 잘 막아내요. 문벌귀족기는요.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들은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싫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몇 채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나는 걸 찬성할까요? 아무리 막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요? 전쟁 나면 막 불타고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지켜야 될 게 많은 경우 보수적이 되고 사대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대적으로 여진족을 큰 나라로 해서 섬기고 전쟁을 피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무신직권기는 무신들의 체면이 있죠. 무신들 자체가 군인인데 호전적인 모습으로 이제 막아내려고 하는 항쟁의 모습을 보이고요. 신진사대 부기는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검은새조끼 건너뛰고요. 개혁적인 성향 속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백지도 그려져 있죠. 같이 그리면서 살펴볼게요. 당시의 기본적인 정세를 먼저 세팅을 하고 우리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지백에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어서 이쪽에 고려가 있고요. 북방에 만주 지역에 그리고 아주 넓게 연혼 16주 지역까지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으로 어느 세력이 펼쳐져 있었냐면 거란족이 있었고 중국의 전통민족을 한족이라고 하는데 한족이 세운 나라로 송나라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고려가 성종 때 막 체제 정비할 때 있잖아요. 그때 거란족은 부족을 통합하고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송나라를 치려고 했어요. 항상 북방민족은 막 떠돌다가 농경민족이 있는 곳으로 정착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를 치고 싶은 요 둘 간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려도 어때요? 고려도 거란이 싫어요.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거란은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요. 왜냐면 송나라를 쳐들어가려면 후방의 안정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송나라랑 고려는 사이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선진 문물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요 상황이 바로 당시에 거란족과의 싸움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상황? 친송 송나라와는 친하고 북진 정책을 통해서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거란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송나라가 최종 목표예요. 고려랑은 송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송을 치기 전에 고려한테 먼저 약속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거란은 80만의 대군이라고 기록은 나와 있어요.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소손룡이라고 하는 장수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고려의 당시 인구가 한 2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80만 명이 쳐들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210만 명밖에 안 되면 애초부터 싸움이 안 되죠. 그래도 이거를 자주적으로 맞섭니다. 자 1차 침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로 여기 외교단판으로 맞서 싸운 서희가 있죠. 당시의 상황을 한 번 우리 대화창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서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 고려는 소손룡 거란 장수 고려는 신라 땅에서 생긴 나라잖아. 도대체 고구려 땅은 우리나라에 속했는데 왜 자꾸 넘어와? 라고 시비를 걸어올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신라 땅에서 생긴 나라가 막 거라니 왜 우리가 지금 고구려 땅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땅을 침범해?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협상은요. 외교는 상대가 뭐를 얘기하는지 뭐를 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희가 이걸 딱 캐치를 한 거죠. 얘네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서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알지? 소손룡이 고려지 라고 얘기했죠. 고려. 고려는 무슨 뜻이었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서희가 얘기한 거예요. 나라 이름이 고려인 이유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이잖니. 심지어 우리가 평양을 서쪽 수도 서경으로 삼았잖아요. 너희가 우리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에 있는 셈이지 왜 자꾸 거꾸로 말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소손룡이 여기서 1단 나게 됐어요. 이제부터 본심이 나오겠죠. 소손룡이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손룡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고려는 우리 거란족이랑 더 가깝죠. 실제로 국경선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데 왜 바다 건너가야 만날 수 있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니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 선생님이 지어서 쓴 게 아니라 실제 사료에 나와 있어요. 서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말 잘했어.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희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고려 여진 거란이 있으면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 통해서 이제 너네랑 이렇게 딱 가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를 여진 애들이 가로막고 있어. 빨간 데 보이지? 여기를 여진 애들이 완전 진을 치고 있어서 너네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그냥 아예 바다 건너서 송나라한테 가는 게 더 편할 정도라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려면 너희가 그쪽에 있는 여진족을 처리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소순영이 알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차 침입을 무력항쟁을 막아낼을 뿐만 아니라 강동육주라고 하는 지역 아까 초점에 봤던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그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거란의 목표는 뭔데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니까 고려가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통교하겠다. 이것만 확답을 받으면 거란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서희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일석이조의 것을 얻어낸 겁니다. 1차 침입은 이렇게 막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3차까지 전쟁이 이어지게 되죠? 2차는 건너뛰고요. 1차 지나고 3차 되도록 고려는 계속 송나라랑 이제 교류를 했고 거란의 속을 긁어놓게 됩니다. 거란이 다시 이를 알면서 이번에는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20만 대군으로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0만 대군의 되게 적은 숫자로 맞서 싸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71세의 노장 강감찬 장군이 이제 20만 대군을 훈련시켜서 귀주대첩으로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귀주대첩도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쇠가죽으로 강물을 막아서 거란족을 수장 물에서 이제 그 전술을 죽였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흥어진 전투고요. 귀주대첩은 벌판에서 들판에서 이루어진 전투였어요. 당시에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남쪽에 거란족이 있고 북쪽에 고려군이 있어서 바람이 다행히도 이렇게 남쪽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쏘면서 전멸했던 거란군이 전멸했던 그런 대첩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록화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총영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원래 거란족 송나라 고려가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세력균형이 평평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더 이상의 침입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국경성 근처에 천리장성을 쌓고 수도였던 개경 근처에도 나성을 쌓아서 방어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렇게 천리장성과 나성. 그래서 호족지백이 거란족이 쳐들었을 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송나라 지나고 북진정체 그래서 거란군이 3차에 걸쳐서 침입해 오는데 서희가 막아내고 3차에서 강감찬이 막아내고 그 이후에 성을 쌓아서 지켜냈다. 이 시기에는 완전하게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호족지백이었고요. 호족들의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벌귀족계는 어떻게 싸웠을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벌귀족계도 기본적인 외교관계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진짜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려가 여기에 있고 초반에만 해도 초기만 해도 거란족이 있었고요. 송나라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이전처럼 세력균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에 아마도 우리나라 국경선 이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동북지방 한 이 정도 지방의 변경지대에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던 걸로 추산이 돼요. 이 여진족들이 북방민족이니까 먹을 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자꾸 넘어와서 약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진족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여진족이 자주 종종 등장을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엑스트라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출연을 하는 것처럼 시기별로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다 다른 민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기본 개념으로 여진족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고구려 때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숙신이라고 불렀어요. 숙신 숙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발해 때는 더욱더 우리와 가깝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피지배 민족 말갈족이었어요. 말갈족 고려식에는 우리나라의 특히나 동북지방에 많이 거주해 있어서 여진족이라고 이들을 불렀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들을 만주족 여진족에서 나중에 이름을 만주족이라고 바꾸게 되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만주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바뀐다 표현이 바뀐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여진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인다 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살면서 이렇게 약탈하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윤관 장군이 이렇게 여진족을 한번 정벌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실패예요. 여진족은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무슨 부대? 기병 부대. 기병을 중심으로 하니까 보병 걷는 병사 중심이니까 여기 싸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기병 부대를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여기를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내요. 이번엔 성공. 별묘만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동북지방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함경도 지방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경성 근처에는 아무도 살기 싫어하잖아요. 전쟁도 자주 일어나지 춥지 이 북쪽 지역 농사 안 되지 하니까 사람들 안 살고 관리비는 많이 들게 되고 여진족은 여기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다시 동북지방을 여진족한테 돌려주게 돼요. 관리비용만 많이 들고 이게 힘드니까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요. 이 동북지방을 근거로 해서 막 통합을 하더니 나라를 만들어요. 금나라를 만들고 심지어는 거란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내 버려가지고 송나라가 양치강 이남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이쪽으로 쫓겨나서 형성이 되고요. 막 화북지방부터 여기까지 다 여진족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서 엄청나게 강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여기는 고려 자 이전에 동북지방 돌려달라고 했을 때 여진족이 우리나라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다시는 고려를 쳐들어가지 않겠다. 약탈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여진족이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구려 때는 숙신이라고 무시하면서 막 방해토 대형이 정벌하러 오고 발해 때는 말갈족이라고 막 피지배층으로 삼더니 막 동북지방에서 쫓아내 버리고 우리나라한테 야 이참에 관계를 다시 정립하자 라고 하면서 사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여진족이 임금이고 고려는 신하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사대를 요구해요. 큰 나라로 섬기라 이거죠. 자 고려의 대응이 중요한데 당시의 고려는 문벌귀족기예요.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자겸 기억나시죠? 경원이시 집안의 가장 큰 세력가 임금이라고 불러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임금님 하고 바로 무릎을 꿇게 되죠. 왜냐? 문벌귀족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고 기득권층이고 아니 자존심을 벌어서 신뢰를 취할지라도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문벌귀족의 속성이죠. 사대를 요구하고 이 여진족 이 강성해진 나라가 사대를 요구했을 때 바로 사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자겸이 사대를 수용한 거에 대해서 급반동으로 묘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할 때 금나라 정벌하자라고 하는 거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나옵니다. 묘청은 얘기한 거죠. 아니 고개를 숙일 날한테 숙여야지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지배했던 말갈족 여진족한테 고개를 숙이냐 라고 하면서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 옮기면 모든 민족들이 우리한테 이제 무릎을 꿇게 된다 라고 하면서 풍수지리 사상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 우리 글로 정리해 볼게요. 방금 했던 내용들 그대로 자 처음에는요 윤건이 토벌을 했어요. 기병부대가 포함된 별무반을 만들었죠. 나중에 우리 근대사 가면은 별기군 나와요.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별무반은 20세 이상이면은 귀족부터 노비까지 모두 다 포함된 특수부대입니다. 의무병이었고요. 여기에서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중에 이 지역을 여진족한테 돌려준 게 패착이에요. 나중에 돌려주게 된다. 그게 큰 문제가 남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는 여진족이 금나라가 우리나라에게 4대를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을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문벌귀족기의 내용이에요. 자, 문벌귀족기는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외교관계가 두 장면으로 좀 나눠서 봤어요. 여진족이 우리나라 동북지방에서 좀 약했을 때 요인간의 토벌로 밀어놨을 때를 먼저 한번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 엄청나게 강성해졌을 때를 두 번째 파트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성격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시기 무신집권기에는 몽골족이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몽골족 때는요. 정세를 표현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요 고려에 있고 다 몽골이에요. 여기 원나라 몽골 제국이 중국을 삼키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위아더월드가 될 뻔했던 그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와 원나라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고 고려는 강화도로 옮겨서 대몽항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지배층의 대응 피지배계층의 대응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배층은 몽골이 기병 말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섬 지방으로 옮겼던 게 강화도 천도였어요. 문제는 전략은 좋죠. 그래요. 강화도로 옮기는 거 전략은 좋을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귀족이랑 왕실이랑 왕족이랑 다 강화도로 옮겨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섬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서 그냥 싸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배층이 가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육지의 삶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사륙, 방화 이거 연속이었어요. 그때 당연히 이 불교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 중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불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처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보자고 해서 지배층에서 했던 것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배층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피지배계층은 진짜 죽어놨겠죠. 실은 이 나라를 피지배계층이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실은 이들은 어디를 피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있어야만 했으니까. 특히나 가장 어렵고 천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냅니다. 특수행정구역 기억나세요? 이사도 못 가고 직업 선택할 자유도 없었던 향, 부곡, 소 그중에서도 처인 부공민들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비전투요원들을 데리고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적군을 물리칩니다. 당시에요 너무 우리나라의 대몽왕쟁이 심하니까 몽골족에서 진짜 유능한 장수를 파견을 해요. 그 사람이 살리타라고 하는데 윤혜영이 너무 유명해서 이 몽골족의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살리타를 필두로 해서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군인도 아닌 비전투요원들을 데리고 스님이 호국불교자 호국불교 스님이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퓽 날라와서 살리타의 몸을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내용이 몽골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군대도 정식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잘 싸우면 진짜 군대는 얼마나 잘 싸울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아주 바람직한 착각이었죠. 이런 생각도 했을 뿐더러 원래 몽골은 장수가 죽으면 철수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철수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던 것이 바로 김윤후의 항쟁이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 특히나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던 것은 피지배층의 엄청난 항쟁이었죠. 30년 동안이나 항쟁을 해요. 근데 이걸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의 개경환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되지만 산별초는 끝까지 남아서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옮겨가면서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역사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물음표예요. 선생님으로서는 산별초가 끝까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도 있지만 무신정권의 군대였기 때문에 다시 이 개경으로 한도했을 때는 무신지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향으로는 당연히 무신지권기 끝났고 80년간의 원간석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전쟁에선 졌지만 정말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에서 자부심을 반드시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나라를 뺏겼어요. 원나라에 먹혔어요. 몽골 중에 먹혀서요 한족들도 완전한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러시아도 끝이 났습니다. 러시아도 완전히 정벌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30년 동안 있는 항쟁에서 나라의 이름만큼은 지켰어요. 반식민지로 내정간섭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내정간섭을 받았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원 간섭기의 동안에도 나라의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항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원 간섭기 무신지권기의 대외 항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우리 이제 신진사대부기 때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원나라가 약해질 때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나라에 막 저항하는 중국의 전통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한족들이었는데 이들이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러쓰고 있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홍건적들이 원나라한테 막 반란 일으키다가 막 쫓겨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도 막 들어온 거예요. 홍건적.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붉은 두건을 두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이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쪽이 좀 시끄럽고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이 일본 도적대들 외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들을 막아낸 사람이 우리 이전에 봤죠. 이성계예요. 조선에 건국한 이성계나 최영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신흥 무인들이 격퇴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 고려 말기에는 신흥 무인과 신진사대부 급진파 혁명파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 대항쟁기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대항쟁기 우리 반복해 볼게요. 호족지배기에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족이 요나라가 10세기 11세기 경 결쳐서 쳐들어왔고요. 몸벌귀족기에는 여진족과의 항쟁 두 차례의 장면으로 나눠서 살펴왔습니다. 무신지권기에는 몽골족이었고요. 권문세족기에는 원나라가 그냥 간섭을 받고 있었고 신진사대부기에는 북쪽으로 홍건적이 남쪽으로 외구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대답해 보세요. 호족지배기는 자주적이에요. 싸웠어요. 1차 서희 3차 강감찬이 막서 싸웠고요. 천리장성과 나성을 쌓아서 방어체제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문벌귀족기에는요. 초반에는 윤관이 맞서 싸워서 별무반을 통해서 이렇게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너무 여진족이 세졌을 때는 사대관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신진사대관계 기본적으로 호전적이에요. 지배층도 강화도로 천도에서 싸웠고 더 큰 항쟁의 내용은 피지배계층의 정말 눈물겨운 항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윤후와 처인부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문세족계 그냥 사대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나라에 호응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신진사대부기 개혁적인 신진사대부기의 신흥무인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을 몰아냈습니다. 자, 우리 고려 마지막 시기 마지막 반복해보고 우리 다음 시기 조선식이 넘어가 볼게요. 고려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외워보세요. 전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었고 후기는 무신정변 세기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태조 왕건의 업적들 세금을 감면해주고 흡창을 설치하고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결혼정책들 사심관 기인제도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고구려 계승의식 석영을 중시했던 모습 거란에 대한 적대 모습 광종은 왕건을 강화했습니다.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있었고요. 또 어떤 내용 볼 수 있었죠? 공복을 제정하는 모습들 성종은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오도양계로 나눴던 것들 중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 고령안의 독자적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의 모습들 관리를 등용할 때는 과거제도 실시가 됐지만 음서가 좀 더 강화됐다 라고 하는 모습들 우리 호족 지백에서 살펴봤습니다. 문벌귀족기는요 성립은 호족과 육두품들이 공음전과 음서를 통해서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문벌귀족이 됐어요. 문벌귀족 권력이 너무 셌죠? 그래서 동요가 됐어요. 어떻게 동요 됐죠? 이자겸의 남,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무신직권기의 붕괴가 됐죠. 무신직권기 초반에는 하극상의 모습이 계속됐어요. 무신들 자체가 하극상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최씨가 집권하면서 안정기의 모습, 몽골의 침입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몇 강에서 살펴봤죠? 7강에서 살펴봤습니다. 8강에서는요. 권문세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원파 했던 권문세족기 때 정치적으로 엄청난 내정간섭의 모습들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을 했고 그리고 영토를 많이 뺏겼었죠. 끝까지 회복을 하기가 힘들었던 쌍성총관부 나중에 공민왕 때 회복이 됐다 하는 모습들 봤고요. 부마국 사위의 국가로 전락했던 모습들 봤습니다. 공려로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고 음방이 설치되고 매를 징발해갔던 모습들 사회적으로 친원파가 득세하고 몽골풍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약해지고 명나라 등장할 때 신진사대부기 때 공민왕의 개혁정치 반원자주정치를 하면서 왕권강한 모습들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 실시했던 내용들 이게 실패하면서 고려 멸망기에 혁명파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결합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각 시기별 이제 대회 항쟁 내용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호족 지배기에 우리 거란과 싸웠고 문벌기적기에 여진 무신집권기에 몽골 건문세족기에 원나라 간섭받았고요. 신진사대부기 때 신흥 무인 세력이 북쪽으로 홍건적과 남쪽으로 외구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려라고 하는 500년의 왕조가 저물고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려시대의 모든 정치사의 내용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봤던 내용들처럼 각각의 내용들이 서랍장에 서랍 정리하는 것처럼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내용들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셨는지 여러분들은 요강 끝난 이후에 다시 보기 통해서 키워드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강의죠. 국왕에서 대망의 근세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